낮잠을 왜 자야 되지? 잠 자체를 컨트롤하기에는 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술도 끊어보고 담배도 끊어본 사람으로서 밤을 새서 노는 거는 또 괜찮아요. 이때는 불가피하게 3년 동안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 것을 했었어야만 됐죠. 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잠을 안 자면 몸이 막 시름시름 아픈 정도로 그렇게 잠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사람이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다이아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서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것 그것 중에 잠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를 얘기했었지만 근데 오늘 먼저 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잠이란 게 시간이랑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잠을 많이 잔 날에 굉장히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 잠을 많이 자는 것이 습관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자존감이 엄청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 잠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절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굉장히 핵심되는 얘기들이 또 마지막에 나올 거지만 절대 여러분들이 간과해서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 제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만큼의 제 스토리를 풀어보면서 잠에 대한 얘기를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일단 사람마다 가치를 매기는 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 그래서 이게 도가 지나치면 성형 중독. 그리고 아무튼 쇼핑 이런 거. 그러니까 물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도가 지나치면 파산.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어느 정도로 내가 절제해야 되는 그 선이 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 안에서도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양하게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먹는 것보다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많이 해왔고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일단 자야 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 안 먹으면 괜찮은데 잠을 안 자면 너무너무 정신이 없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부터 잠에 취해 살았어요. 제 최애는 일단 잠이에요. 모든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능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깊이 있게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또 다양한 가치들이 발현되는데 그 전에 본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식욕보다는 잠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어렸을 때는 시간에 대한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잠을 자도 죄책감이 없었어요. 정말 이 부분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잠에 대한 달콤함이 너무 좋고 그리고 저는 일단 잠을 좋아했어요. 자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저는 잘 자는 편이에요. 잠을 즐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저에게 있어서 고쳐야 되는 걸림돌 내가 다스려야 되는 큰 부분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12시간 이상 잠을 꾸준히 참 잘 잤었어요. 근데 다행히 밤을 새서 노는 거는 또 괜찮아요. 그래서 뒷날도 쌩쌩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일단 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있는 사람이에요. 기면증 이런 건 아니니까. 제가 잠을 그래서 부분 부분적으로 어렸을 때 다스려본 기억이 시험 기간에 꼭 저는 벼락치기를 했거든요. 저는 벼락치기를 굉장히 또 즐기고 잘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단기 암기력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저는 계속 꾸준히 공부하는 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좀 벼락치기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새벽까지 공부를 하는 게 충분히 가능했고 저는 낮보다는 밤에 에너지가 좀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새벽에 너무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순간 집중력이 터지면서 내가 미친듯이 몰두를 하고 있는 데서 막 희열이 느껴지고 짜릿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순간 몰입에 대해서 내가 또 즐기는구나. 그러면서 이럴 때는 내가 잠이 다스려지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3, 4시까지 새벽까지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에 멀쩡하게 일어나서 학교 가서 아침에 또 공부하고 시험 쳐요. 이런 것들이 일단 가능했단 말이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내가 더 좋은 게 생기면 더 좋다라고 느끼는 게 생겨버리면 일단 잠의 우선순위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밀려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예고 출신인데 예고까지 기숙사 생활을 하면 되는데 통학을 했어요. 그래서 거리가 좀 많이 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로 올라갔을 때부터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면 5시 반에 일어났어야 됐어요. 공부 위주로 하는 학생도 아니고 예체능 위주에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성악으로 정가를 했기 때문에 노래를 해야 되면 잠이 또 참 중요한 요소거든요. 목소리를 윤택하게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잠만큼 좋은 건 없어요. 이때는 불가피하게 3년 동안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 것을 했었어야만 됐죠. 처음에 제가 피아노로 예고를 들어갔으니까 그럴 때도 시험 전날에 막판 스퍼트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때는 피아노로 예고를 들어갔지만 피아노를 막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크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그냥 레슨 받으러 다니고 평상시에 조금 조금 대충 연습하다가 몰아서 전날에 암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냐 음표 음표 개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 곡당 전공을 해야 되니까 손이 날아다니면서 피아노를 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한 5분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긴 줄 몰라요. 근데 그거를 거의 전날에 새벽까지 막 치면서 외우다시피 하는 거예요. 이럴 때도 제가 이제 벼락치기를 한 거죠. 간헐적으로 이렇게 잠 조절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하면서 시작된 거는 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접하고 나서 그리고 실제로 효과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되려 더 많이 자려고 잠에 대한 욕심이 진짜 많아졌었거든요. 난 무조건 자야 돼. 내 최상의 목소리, 최상의 컨디션을 노래를 하기 위해서 난 무조건 자야 돼.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연주활동을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연주에만 있으면 막 엄청나게 한 달 동안은 푹 자려고 노력하고 시간만 되면 미친 듯이 자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전날에는 하래라는 제도가 있어서 연주 전날에 빠질 수 있거나 당일날에 빠질 수 있는 그게 허용되는 제도가 학교에 있었어요. 예고다 보니까 특히나 더. 그래서 저는 연주 전날이나 당일날에 뭐 10시, 오전 10시까지 또 자고 일어나서 저녁에 연주를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비단 늦게까지만 잔 게 아니라 저녁 9시에도 자고 이랬어요. 근데 이런 저에게 잠을 다스리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참 저한테 있어서 잊기 힘든 순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주기 동안에 잠을 다스려 보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제가 고3 때 끝물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집안이 굉장히 잘 살았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빠가 좀 힘든 상황에 빠지셔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기억이 입시에 올인을 못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피폐해지니까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에 진짜 너무너무 돈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레슨비가 거의 100만원이 들어가고 반주비가 한 달에 막 30만원에서 많게는 그것도 80만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예고에 해당된 그 돈도 비싸죠. 아빠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그때 너무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노래에 집중도 안 되고 이제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돈 받기도 너무 미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차라리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었으면 되는데 너무 어린 나이 때 그게 되게 충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해야 될 것에 집중을 거의 잘 못했어요. 그러면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으니까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마음이 좀 많이 힘들고 이럴 때 교수님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 나약한 사람들만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반심이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편견은 가지지 말고 접해보자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입시가 끝나고 나서 시간이 많이 남아요. 결과만 기다리는 시간이니까 마음이 매일매일 불안하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그렇죠?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면서 제가 했던 게 새벽기도였어요. 19살짜리 애가 새벽기도를 자발적으로 다니기 시작하는데 제가 겁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겁이 좀 많아요. 근데 그때 새벽 4시마다 일어나가지고 저 혼자서 버스를 타러 가는 거예요. 교회까지 가는. 제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한 걸어서 15분 정도인데 가는 길에 인력소 아저씨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그 새벽 4시에 술 취한 아저씨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뚫고 저 혼자 가는 거예요. 아무도 픽업을 집 앞까지는 안 오니까 15분을 걸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때 엄마 아빠가 되게 불쌍했어요. 한심함을 넘어서서 되게 불쌍하다라고 연민히 느껴지는 거예요. 아 엄마 아빠가 왜 저렇게까지 무지하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사실은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저를 위해서 시작한 기도보다도 엄마 아빠의 인생이 너무 한심하고 불쌍해서 진짜 절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싶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뭘 해야 되지 하면서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3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잠을 안 자면 몸이 막 시름시름 아픈 정도로 그렇게 잠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9시에 침대에 눕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렇게 새벽 기도를 계속 다니는 거예요. 혼자서.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 제가 진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팽팽 도는 거예요. 머리가 그 새벽에 일어나서 막 진짜 선한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뇌가 막 싹 씻어지고 깨끗해지는 느낌? 그런 것들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계속 이제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즐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학교 입학까지 장기적으로 잠을 다스리는 기적이 저에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도 이제 장학금을 못 받으면 다음 학기를 못 다닌다. 이런 생각이 컸어요. 그래서 내가 알바에서 버는 것보다 그냥 장학금을 받는 게 낫겠다라고 엄청난 고민 끝에 그걸 결정을 하고 무조건 장학금 타야 된다. 이 생각에 되게 악착같이 대학생활을 이제 첫 학기를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기숙사 앞 건물에 새벽 예배가 항상 열렸었어요. 그때도 한 새벽 5시 반쯤 그렇게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맨날 새벽 5시에 또 그때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갔어요. 제 룸메가 또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새벽 예배를 가면은 그 언니랑 저랑 둘밖에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고 목사님 한 분이랑 저랑 그 언니랑 이렇게 세 명에서 매일매일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새벽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연습실을 잡으러 그 15분 이상의 거리를 예대까지 뛰어가서 제가 연습하겠다라는 그걸 먼저 이렇게 예약을 해놔야지 하루 중에 몇 시간은 저한테 그 연습실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먼저 연습실 잡아놓고 혼자 가서 찬송가 4, 5곡 정도 불러보고 그리고 올라와서 잠깐 20분 동안 눈 붙이고 그리고 기숙사에서 주는 밥 먹고 장학금 타야 되니까 미친 듯이 수업 열심히 듣고 그리고 그때 당시 돈이 없으니까 기숙사 들어간 것도 사실은 기적이었거든요. 저한테 아무튼 그 얘기는 여기서 안 할게요. 그러고 나서 아무튼 애들은 점심때 아웃백 가자 어디 가자 이러면서 이러는데 저는 돈 없으니까 말 못하고 나 할 일 있어서 먼저 올라갈게 이러면서 기숙사 올라가서 그냥 과자 하나 먹거나 아니면 햇빵 하나 사가지고 기숙사 아침에 나왔던 김 같은 거 챙겨가지고 그거랑 밥 먹고 진짜 그렇죠. 이때는 정말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었죠. 아니면 굶거나 그런 적도 많았었고 토스트 하나로 때우고 그러다가 한 저녁 5시나 6시 이때 다시 기숙사로 수업이 다 끝나고 돌아가면은 진짜 그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이미 그때는 막 진짜 머리가 팽팽 돌고 있을 때여가지고 공부 노래 이것만 신경 쓰기보다는 약간 내 삶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일찍부터 깨워서 생각을 했었어요. 19살 때부터 엄청나게 고민이 시작됐었고 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고민 이런 것들 대부분 이게 현타가 오는 게 좀 늦게 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빨리 왔었고 어렸을 때도 계속 그런 내가 나에 대해서 먼저 좀 뭔가를 깨우치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접근을 전혀 못하고 있다가 나를 개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어차피 내 몸뚱아리로 이 인생을 살아갈 건데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19살 때 극적으로 이제 끝물에 깨닫게 되면서 20살 때부터는 정말 고민이 깊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아야 되고 학교 공부에도 완전히 올인을 하면서도 자기계발 강의라는 강의가 주위에 있다. 그리고 도서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접했었어요. 음대라는 게 굉장히 선후배 관계 이런 게 저때만 해도 빡빡했어요. 그래서 OT 가서 막 기압도 받고 막 목을 이렇게 쳐들고서 한 20분 동안 있어 본 적도 있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잠을 줄여가면서 학교에 수업 들으러 다니고 실기시험 치고 선배들 부르면 또 가야 되고 OT 있죠. 그런 걸 다 소화를 했었었어요. 외부로는 또 자기계발 강의 들으러 다니지 교회에서 뭐 있다고 하면 또 가서 또 열심히 활동도 하고 정말 그때 전처로가 돼가지고 정말 그때 최고치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잠을 다스리면서 살아봤던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공부하고 실기하고 이렇게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면서 결국에는 제 전공에서 탑을 했답니다. 근데 장학금을 받았는데도 제가 대학교를 때려쳤으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이것도 저의 신념이라면 신념인데 주에서 다 말렸거든요. 왜 그만두냐. 학교에서 막 교수가 전화 왔어요. 제가 그냥 휴학 내버리고 아예 학교를 안 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후에 얘기들을 해드릴 텐데 그래서 교수가 막 전화가 와가지고 왜 때려치냐 이러면서 저는 학교에서도 오디션을 보는데 정교수가 저를 발탁을 해갈 정도로 아무튼 노래를 제 또래에서 잘한다라고 이미 학교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이제 학교를 안 가버리니까 약간 이런 소동 아닌 소동이 있었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왜 저러냐. 대학을 왜 가두냐 이런 말도 많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랬죠. 그리고 장학금을 받았는데 안 가는 경우는 좀 보기 드물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선택을 좀 역시나 오랜 시간 동안 나름의 고민을 한 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다행히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니까 연주가 그때 자주 있었고 실기시험도 중간중간에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잠을 그런 시즌에는 좀 특별히 많이 자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래서 이런 케바케의 상황에 따라서 저는 이제 잠을 다스린 거죠. 난 잠을 안 자고 이렇게 다양한 걸 내가 할 수 있는 전처로라는 걸 확인했을 때 내가 진짜 이렇게 잠을 안 자고 막 이것저것 열심히 하면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이 될까 엄청 흥분되는 거예요. 근데 연습을 해야 되니까 목에 목관리를 해야 돼서 다시 또 잠을 자야 되고 그래서 되게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진짜 노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노래가 정말 미친 듯이 좋은데 이 마음도 너무 크고 잠을 안 자고 싶은 마음도 너무 큰 거예요. 잠은 자고 싶죠. 당연히 잠은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거니까 근데 이제 잠을 안 잤을 때의 내 삶의 가치가 너무 훌륭해지는 거를 경험을 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잠을 많이 줄이고 싶은 욕구가 커지고 그리고 잠을 안 자도 되는 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잠을 덜 자도 충분히 괜찮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삶의 패턴이 반복이 됐었고 일을 이제 시작했을 때는 강의 전에도 밤을 새서 PPT 만들고 이런 거 되게 잘했고 즐겼고 또 일하면서도 청소년 상담 같은 것도 막 하러 다니고 교회에서도 봉사하란 봉사는 또 다 하러 다니고 그래서 어떨 때는 안 잘 때도 많았고요. 낮잠이란 걸 몰라요. 저는 낮잠을 자 본 기억이 크게 없거든요. 저는 낮잠을 왜 자야 되지? 그리고 낮잠이란 게 제가 과식을 하고 나서 알았는데 과식을 하는 사람들은 과식 후에 무조건 졸려요. 제가 20살 후반부턴가 건강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과식도 없고 야식도 없고 몸에 안 좋은 거 아예 안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크게 피곤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먹고 나면 졸리다.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독일에 가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과식을 하다가 그때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다 밥 먹고 나면 졸리다고 한 거였구나. 저는 그걸 굉장히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자기가 가치를 두는 것이 얼마나 질적으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기가 가치를 두는 것에 그 가치가 굉장히 이런 식으로 많이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난 음식이 좋아하지만 과식이나 과욕이 돼버리면 이런 거는 다른 가치에도 충분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낮잠이 필요 없는 식습관과 건강 상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낮잠은 정말 저랑은 거리가 먼 케이스고요. 20대 초중반 때 저는 정말 붐붐 날아다녔어요. 잠도 별로 안 자고 어디를 가도 저는 항상 제가 일찍 와 있거든요. 어디를 가도 1번으로 와 있어요. 약속 시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몸이. 이런 자기관리가 철저했기 때문에 제가 어린 나이부터 학교, 공단, 협회 이런 데 날아다니면서 강의하러 다니고 전국구를 다닐 수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하고 싶은 연주활동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잠 보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따라서 몸이 정말 안 좋거나 그리고 연주 시즌이나 이럴 때는 충분히 해줬다는 거. 저는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생활한 적도 몇 년 되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생활한 적도 몇 년 되고 이래요. 진짜 이거는 요즘 사람들이 상상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저는 굉장히 일찍 깨어서 하루를 시작한 적이 많았어요. 잠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런 말 하시는 분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잠 자체를 컨트롤하기에는 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거 너무 힘들어요. 한마디로 잠이라는 가치가 나한테 지금 너무 큰데 이거보다 더 큰 가치가 나한테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절제라는 말도 사실은 안 맞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걸 절제하는 것과 더 큰 가치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이걸 너무 좋아서 이걸 선택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대부분인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굳이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내가 더 큰 가치를 발견해서 그걸 위해 살다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중요한 가치들이 이게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잠 진짜 난 무조건 자야 돼. 잘 때 건드리는 거 싫어하고 잠은 진짜 잘 자야 되고 남의 집 가서 자는 것도 싫어하고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 꿀잠을 자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더 좋은 거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가치를 바꾸다 보니까 잠이 까짓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이 까짓 거 오늘 좀 덜 자도 되지 뭐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거 별거 아닌 거라고 가치가 딱 매겨져 버리면 다스리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제가 사실 돈 쓰는 거 쇼핑하는 것도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독일에서 초반에는 진짜 아예 쇼핑을 안 했어요. 왜냐면 일단 그 상황에 놓이니까 내가 지금 몰입해야 되는 게 다른 거고 그리고 상황상 돈도 아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안 써도 괜찮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을 게 중요하니까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의 기쁨 그런 것들이 집착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겨버리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또 들자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또 다이어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담배에 술을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더 건강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1번으로 두면 담배랑 술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술도 끊어보고 담배도 끊어본 사람으로서 단언할 수 있는 게 진짜 우선순위를 매기는 그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보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놓는가를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런 우선순위가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험난한 일들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자기가 한 대로 받는다 이런 교훈도 저는 이미 중학교 때 극적으로 느꼈거든요. 이런 교훈들이 막 쌓이면서 내가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지에 대한 고민이 날로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실천을 하면서 내 인생을 진짜 실질적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한 때가 19살 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들을 한번 적어보고 이걸 어떤 우선순위로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그걸 통해서 시간관리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성취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너무 많은 것들을 성취하게 되실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